이거 나물 맛있게 무치는 손을 지금 찍겠습니다. 양념 다 넣고 소금 넣고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빡빡 쫙쫙 쫙쫙 손이 못생겨가지고 아니 지금 나물 무치는 그 입 아니 왜 입이 입이 묻히고 있어 분명 손이 움직이는데 그 입이 움직여 몰랐죠? 몰랐어요 애들이 뭐 하면서 입을 막 움직이잖아 하면서 근데 나무를 묻힌 데 딱 입이 잡히는 거야 딱 입이 잡혔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려다보시는데 우리가 뭘 까불고 있어 진짜 나도 이렇게 찍으면서 인제 알았네 나중에 보세요 매운탕 진짜 맛있더라 그래요? 그 매운탕을 아들을 이렇게 먹여줬잖아 예예 그 장면 나도 그럴 때 사모님도 그런 입으로 움직이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움직여주라니까 우리는 우리를 못 봐서 몰랐는데 거기에 딱 잡혔어 완전히 근데 오늘 오늘 나무를 묻히면서 제대로 이따 보세요 보내줄게 이따가 보내줄게 이따가 보내주세요 그냥 밥이 움직여서 그렇지 밥이 많은데도 또 해 주시느라고 치치거리고 북거리고 예 오메 어느새 그냥 버섯붙이게 또 응 되고 있네 교회에서 또 좋은 일 하시는 거네 누구 취직시켜 주시는 거에요? 아니 학교장에서 남명씨라고 혼자 사는 여자가 있는데 일혈교회 권사인데 그 날 내가 조금 반갑게 해줬더니 나를 비밀 얘기 뭐 자기 살아가는 얘기를 다 해 아이고 또 이혼이 집사가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혼이 집사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같이 밥 먹고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콧물 나온 것도 다 나올라 다 나오지 다 나오지 아이 몰라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아니 아니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흰머리가 없대 아 흰머리 있잖아요 진짜 복이야 아이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없으시더라고 엄마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어 엄마가 이제 어릴 때부터 흰머리 뽑으면 1원씩 줬잖아요 음 그러니 죄다 뽑는 거지 뭐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재영이 보고 흰머리 뽑으라고 그래 응 응 학교 다닐게요 머리숱이 많으니까 흰머리 뽑았잖아 응 근데 까만머리까지 같이 뽑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 흰머리는 10원이고 까만머리는 20원이고 어찌게 그러니까 안 하지 응 엄마가 머리 굴리시면은 딸도 이제 안 해 그럼 내가 힘든데 도로 다 도로다 잇머리 뽑으면 그거 도로 바깥지 도로 먹이지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요 그래요 이렇게 또 재밌는 일과를 이제 내 모델이 하나 제대로 전송 모델이 생겨버렸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뭔 얘기했지 아 그랬거든 남양씨 남양씨